아무튼, 아무튼 고민이 있으면 이 태연 형이랑 노연 형이랑 마크 형한테 부탁하고 뭐 놀고 싶을 때 있으면 우리한테 뭐 형 진짜 뻥이다. 와, 못 썼어. 어쩔 수가 없어, 이거는. 맞아, 맞아. 우리는 사실 만나면 피곤만 해. 어, 맞아. 피곤하니까, 이쪽으로. 우리 진짜 놀 때 재미없어, 근데. 그래서 우리 셋이도 안 모여.